후... 야, 해방 꾸린 것 같아! 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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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성 못필으라니요! 그냥 지금 입회중입니다, 입회중! 어? 야, 앞에 탱커 3마리 하자! 탱커 3마리! 탱커 3마리 하고 가속! 힐러! 좋아! 야! 난 무조건 딜만한다! 후... 후... 누구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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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쌀쌀? 자, 1,2 하면서... 핫쌀쌀 나 무조건 딜만한다! 아, 그냥 딜찍놈! 딜로 그냥 돌려야겠어! 처음에는 일단 무조건 가속이 좋아! 빨라야 돼! 후... 후... 하고... 바로! 후...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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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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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는 곰탱이는 별로 들이 안들어갔네! 다네들이 딴거 해야겠네! 아, 그래!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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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속 많이 해! 가속 많이 해! 가속 많이 해! 내가 그냥 다 찍어 두려울꺼야! 어? 자! 바꿔! 체인지! 몸빵 바꿔 몸빵 바꿔! 곰탱이가 니가... 니가 풀어라! 야, 가속! 나도 가속! 나도 가속! 너만 가속하냐? 나도 가속한다! 그렇게 하고... 자... 다 넣는 애들! 다 넣는 애들! 다 넣는 애들! 좋아 좋아 좋아! 할 수 있어! 어우! 광역 진짜 아프다! 야, 광역 진짜 아프다! 야, 야 피해존 난! 피해존 난! 아우, 피해존 난! 어어! 겁나 아퍼! 야,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는 사람 많냐! 야! 야, 야! 죽여! 딜 한 번 해! 야, 생명력권? 이야아아아아아아아!! 무작한 몸빵 자, 이거! 아우! 너무 아프다! 야, 너무 아프다! 무작한 몸빵 자! 야 바꿔 바꿔 야 탱크 바꿔 야 아파 아파 공탄아 니가 가 야 가속했어 또? 또 가속했어? 그럼 나도 가속이야 어? 가속은 같이 해야지 그죠? 같이 빨라져야지 그러고 바로 당연히 들 어어 저희도 안 봤어요 겁나 무서워 어 내가 왜 한 거야 이거 아 야 나 왜 이렇게 다 어디 갔냐네 야 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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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팀 다 어디 갔냐 하아 아 야 꺼져 꺼져 꺼지라고요 빨리 아 꺼져 아 꺼져 아 꺼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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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구려. 대기 지금 구린 것 같아요. 광역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 보니까. 보니까 광역이 많이 필요하네. 산호초. 뭐였지? 산호초. 산호초를 할까? 내가 광역이 없어가지고. 너무 단애들이 하나만 있어. 해골바가지. 그리고. 아, 무적. 킬러. 둠치데이가 누구야? 둠치데이가. 둠치데이가 어떻게 생겼어? 둠치데이가 어떻게 생긴 거야? 아, 힐이 근데. 힐이 자꾸 카운트 맞아가지고. 힐을 넣을 데가 없는데. 이렇게 하고. 쓰레인 사신? 얜가? 잠깐만. 잠깐만. 아, 곰을 뺄 거야, 윤아. 곰을 빼고. 탱커 2명에. 서포터. 딜. 딜. 우살을 넣을까? 아하. 광역을. 힐을, 힐을 넣을까? 아. 힐을 넣으면 안 돼요. 너무 코스트를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광역이 근데 얘 하나네. 나 광역 하나 더 쓰고 싶은데. 광역이. 또 할만한 게. 야, 그래픽의 스킬 뭐냐. 아. 아, 이제. 아, 일단 해보자. 아, 나 언제 이 쓰게 봐. 한 시간 지났나 보냈어. 10 쓰겠는데 계속 지내야 되죠? 와. 지민, 만나도록 삽니다. 복수하자. 아. 얘는 실루가 한 명이구나, 그래도. 처음에는 가속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겁나 아파. 야, 겁나 아파. 야, 체인지 빨리 체인지. 체인지 바꿔줘. 아. 저쪽 화났어요, 지금. 와, 이걸 카운트 한다고? 야, 잘 보네. 오케이. 나도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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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어, 세 디깡력 있어. 아아아아! 와 쟤는 진짜 버퍼링 없이 바로 들어오니까 반응하기 너무 힘들다 오우 매간 매간 아 야 빠이자 죽이자 아오 비싸나 죽었어? 아 죽었어 안 죽었냐? 아 죽었네 아 오우 피샘 채자 와아 슈일드 아아 나도 좀 아 아 와 쟤 때리는데 버퍼링이 없어 아아 쟤가이 때렸어 됐는데 야 제발 아 아 아 아 아 나 또 야 이건 뭐길래 슈드가 많이 차 뭐야 도대체 이거 완전 사기꾼 아니야 아 진짜 아 아 아 아 нап 가 물